언니! 막내랑 챙겨줘.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. 아, 예. 기름 채우셔가지고. 4분에서 5분 정도 이제. 기름 몇 개나 채워야 돼요? 6말 채워야 돼요. 6말 총이요? 예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좋다, 이거. 도띠아 절단심. 꺼내봐. 와, 좀 얼었는데? 이걸로 나처가 안 되시는구나. 나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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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초 맛있다. 미국에 가면은 그 코칩 잘하는 데 가면 나초에다가 치즈 듬뿍 올리고 그 위에다 고기 다진 거 볶은 거 올려주거든. 아. 근데 맛있어. 나는 그거 진짜. 맛있을 거 같아, 나초. 나초 맛있고 최곤데. 와, 또띠아 너무 얼었는데. 또띠아 그렇게 막았어? 나 지금 오열인데 지금 오열을... 정환아 이거 해! 나는 어디 갔냐? 나 해. 형님 또 티아 다 했어요. 잘해. 또 티아 트일게요. 삼삼아 트겨봐. 예. 잘해. 프라이맨. 삼삼아 트겨봐. 부측에서 친구들! 아 좀 덜 바삭한데? 아 완벽해 오케이! 오케이! 또띠아 오케이! 뭐야? 또띠아 오케이! 뭐라고? 또띠아 오케이! 또띠아 오케이! 왜? 나초 완전 완벽하게 튀겼어요 오케이 오케이! 야 이거 양이 너무 많은데? 이거 완전 센 고생이네 계속 해야 되네 이거 언제 나오냐? 이거 언제 나오냐?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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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 이거 뭐예요? 큐민. 어. 게피? 약간 멕시코 맛을 내야 될 거 아니냐. 멕시코 맛 나 그게. 항신욕 없으니까 그거로 비슷하게 섞어서 충돌시켜서 만드는 거잖아. 벌써 향이 좀 나는데요? Mediterrerere. 야 누가 이거 올렸냐? 저 그 치즈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누가 이거 올렸냐? 저 그 치즈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했어 우유 갖고 와 버터하고 한 시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 버터하고 우유 버터 5칼로리 끓어오려면 치즈 반으로 나눠서 불 줄이고 녹여 예 이렇게 했어 고기 볶음 올려주고 할라비뇨 다진 거 넣고 마지막에 치즈 치즈 미쳤다 치즈 계속 끓여요 선생님? 응 먹어봐 선생님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와 선생님 세뇨리따 야 맥주야 맥주 음 음 할라피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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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너무 좋아요 맛있지?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짱이다 다 먹었어요? 다 먹었어? 여기 아마 미국 여행이나 미국 출장 갔다 온 사람 많아서 이거 많이 먹어본 맛인데 할걸? 이렇게만 하면 소시지만 여기서 빼면 칠리 난 칠리하고 베이크드 비인을 섞는 거야 지금 발을 받았다 이제부터 начнет 쓸모야 네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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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10분. 몇 분? 10분. 10분 말도 안 돼. 10분? 10분은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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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분. 1분. 너네 계속 붙여서 딱 해서 날라. 저 앞으로. 이제. 너네 계속 튀겨서 앞으로 날라, 낮춰. 경환아. 네. 골슬로 갖고 와. 이제 배식 들어가야 돼. 쭉. 와, 대박이다. 아니,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할 거야. 아, 거기서 할 거야? 거기다 놓고. 국자, 그거 풀 수 있는 국자 좀 딱 갖다 박아놔. 집게들하고. 치즈. 자, 낮춰, 낮춰. 이거 쏟으면 진짜 대박이다. 우와. 선생님, 이건 어디다 놓을까요? 여기다, 여기다. 여기. 와, 치킨 장난 아닌데, 선생님 이거? 이거 한 입 먹어도 배부르겠네. 빵 가주세요. 어?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? 앞에서 놓을, 앞에서 놓으신다니까? 빵 같이 갑니다. 빵 나갑니다, 봐. 빵을 지금. 그다음에 이거 3개나 4개. 폭탄. 이거 하나에다가 세트를. 콜 슬로우. 네, 네. 칠리 하나 떠서. 이렇게 하시고. 진짜 맛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한 세트 되시겠습니다. 네. 잘 예쁘게 맛있게 드세요. 다음번에는, 다음번에는 뭐? 치즈버거. 치즈버거요? 네. 치즈버거. 치즈버거 하나 딱 올라가고. 4개. 기분 좋으니까. 고기. 치즈. 치즈. 추워. 진출. 해. 아, 네. 불 향이 피난다. 나쁘진 제가. 불 맛이 나. 불! 불 맛이 나? 불? 아, 네. 이거 불은 안 돼요, 왜? 눈 감이. 크다 약간 땅콩과 버터도 섞은 느낌 소스에요? 음 음 소스인지 치킨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매콤한데? 그래 나도 지금 약간 느끼한 거랄까요? 어떻게 뭐 따로 먹는 거야? 야 미국 맛이 나 본 사람이 있는 거 보인다 있어 보인다 이것도 맛있어 됐다 고개를 같이 먹어봐 아니 여긴 넣어줘 되게 맛있어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다 그치? 이랑 이랑 먹고 하니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와이프 진짜 좋아하는데 욕복 배식 피가 방영하라 하하하